홍기의 키스터라디였대요 저는 일단 홍기의 키스터라디였대요 사실 저희 팀이 슈퍼주니아 선배님들도 그랬고 그래서 슈키라라는 애칭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에프키라라는 괜찮더라구요 이펙트도 있고 근데 사실 뭐 에프팀 멤버들과 함께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아쉬운데 혹시 모르겠어요 애칭 같은걸 사실 잘 안써서 근데 저는 지금 홍키라 이거 되게 좋은거 같아요 뭔가 이 홍 이 발음이 저는 좋아서 홍키라 괜찮은거 같습니다 홍키라 절대 너를 건들지 않을테니 어 제발 라디오에서 어 더이상 회사에 대한 발언은 자제해달라 라고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혹시 행여라도 회사에서 말도 안되게 저를 건드리면 저도 모르게 혹시 모르네 회사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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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odore exemple 숫자 1 2 12 12 20 135 아멘